살짝 요만큼만 빼주시네요 시트를 붙이지 마아아~~ 이거 만드시면 먼지 들어가니까 네 오오오 보시면 이거를 먼저 여기 꾹 꾹꾹 꾹꾹꾹 꾹꾹 살살살살살살 밀면 공기방아 빗어요 핸드폰 케이스 같은 느낌이야 네 공기방아 없다 그죠? 아오 깨끗해 뒤집어주나요? 네 아 시원해 보고 있는데도 시원해요 그죠? 좀 들어보세요 오오오오 이거를 저기다 만약에 붙이면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붙이면 되고 근데 너무 이뻐 진짜 너무 이쁘다 하얀색을 한번 바꿔도 진짜 이거 어떻게 하죠 이제? 이제 여기는 원래 무서워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 껌팍이야 우와 이렇게 심했나? 더 심해졌네 우와 대박 우와 이거 진짜 더 심해졌다 어떡하지 이거? 나무살 안 하지 어우 따갑다 뭐가요? 눈이 따가워요 이 곰팡이가 눈 따가워요? 아 진짜? 지금 이거 뒤에도 곰팡이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나무까지 번지면 나무가 다 썩어요 이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무너져요 이게? 네 저 어떻게 해요 그러면? 형네 집에 들어가요? 아 여기에 무너져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곰팡이 심해지면 여기서부터 전체가 다 곰팡이 될 수도 있어요? 음 타고 올라가면 그럴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옛날에도 좀 있었어요 어 무지개 이런 식으로 곰팡이가 있었어요 근데 딱 봤는데 색깔도 진해졌고 애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쌉다 애들이 퍼졌더라고요 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죠 이게 내가 자고 있는데 지금 확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죄송한데 되게 감사드려요 이거 어떻게 하죠? 하루 정도 일단 말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말려볼까요? 네 일단 하루 정도 말려보고 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네네 감사합니다 좀 심각한 것 같아서 아 진짜 너무 좀 무섭습니다 지금 어떡해